퍼스트 에디션 R18 있어도 뭐 저는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만 남길 것 같아요 1800cc 엔진에 저희가 시원시 시원시 오! 홍민! 아이고야 저거 저거 봤으면 멋있게 그러니까 저거 막 다뤄갖고 정형님도 BMW만 오래 탔어요 결국은 또 BMW로 GS 살 생각은 없어요? 저 요전에 지게 있었어요 아 이거 있었어? 그럼 왜 팔았어요? 이거 팔고 있어요 아 우리 오프로드 가야지 어휴 야 여기 BMW 벌써 3대네 어휴 야 오늘 BMW가 피터야 저기 네 포키 사왔는데 어 예예예 BMW 추억돼 이번에 그 쉐난도아까지 갔다 오셨죠? 난 어디까지 갔는지 끝까지 간거니 난 한번 갔지 하하하하하하 어디 갔다 온 지 모르세요? 어디인지 부지니아만 알아 부지니아에다가 스카일라인? 스카일라인 예예 쉐난도아 백 오브 드래곤 네 백 오브 드래곤까지 갔다 오셨는데 오 많이 갔다 오셨는데 많이 갔다 왔어 와 근데 첫날만 첫날만 450마일인가 뛰고 어 그다음부터는 250, 300마일 뛰니까 예 근데 안 쎘어 어느 오토바이 타고 가셨는데 타던거? 스튜클라이더? 어 스튜클라이더? 아 또 뭐 산길 가는데 뭐 불편한거 없으세요? 괜찮아요 어 웅이형님이 오늘 커피 제공하시고 목사님 우리 서브라더님께서 김밥을 이렇게 제공하셨습니다 윙이형님 무슨일자 어 면 위절로 가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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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이스트로피 왔고요 BMW R18 비엠 더블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보면 달아 놓으면 막 달리면 아직 확인은 안 돼 누가 한번 달려봐 하하하하 자 오늘 그 앤디님은 그 캠핑을 하려고 장비를 다 챙겼습니다 어우 아프면 백에다가 캠핑매니아라 로러사이클 캠핑샷 겸해서 하십니다 이 안에 먹을 것도 있나요? 아 냄새 안 나는 거 같아요 하하하하 모음보다는 우린 모우리가 많거든요 하하하하 모두가 안이 맞게 조심하시고 다녀오세요 오늘 저희 멤버 중에 오늘 하루 밤 경험해볼 수 있는 장조금 환영입니다 아 예 내일 아침에 아 좋습니다 하하하하 형 이거 타보시니까 어떠세요? 베이식군 안드레스 BMW 어떠세요? 하하하하 로드님 오늘 하하하하 그저스에 있는 식단에서 종립을 먹을 계획입니다 안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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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etc 가 Warm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